부산 지하철 노조가 임금 인상 단체 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다음 달 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8월부터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, 무인운전 확대와 임금 인상 동결, 성과보상 체계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노조는 사측이 부산시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느라 자율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사후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.